제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을 막았다며 이중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그제 새벽 5시 반쯤 제주신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부수고 차 주인인 6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출근길에 차를 가로막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서울에서 제주 한 달 살이를 하러 온 피해자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 이상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